주인 홍주흥과 홍영을 형틀에 묶어라. 저들이 죄를 투솔할 때까지 고신을 멈추지 말라. 제발 견뎌주게. 저네들은 살아야 하니. 제발. 말하게 그럼 고통은 끝날 테니. 화기도감이 오랑캐와 내통했다는 것을 자복하란 말일세. 천만에 우리가 한 일은 모두 조선을 위한 것이었다. 니들이 뭐라 한들 진실은 변하지 않아. 고통이 부족한 게인가. 뭣들 하느냐 형신의 강도를 더욱 올려라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통이 되 nov다고 말합니다. lición을 stab이 하느냐 잡히는 거고 생각돼요. 아버지 바eft에 여전히 보내주세요. 아는데 저녁은 거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은 그냥 가르륵 잘하시면서